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다섯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첫 번째 인간을 향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지리적인 어떤 자리, 지구의 어떤 좌표를 묻는 질문이 아니죠 너는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후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역시 하나님께서 위치를 모르셔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벨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주어서 함께 사랑하라고 함께 지내라고 보내었던 그 아우 그 아우를 너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가의는 도리어 하나님께 대들면서 말합니다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들도 아마도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이와 같은 대답을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내가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독한 개인주의 나만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은 열한기상 3장 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지혜롭게 답변할 그 대답이 있으십니까 그렇게도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도 많이 주님을 찾으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말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할 말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질문은 욕기 38장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욕을 향하여 주님께서 던지시는 그러한 질문이죠 너는 아느냐 알면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가 아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 가십니다 오늘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라 하시는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다섯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며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거룩한 시, 구루터기를 만드는 일,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희망을 만드는 일, 구원의 씨앗을 보존하는 일, 그 일을 맡을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정치가 썩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던지신 질문 가인에게 던지신 질문 그리고 엽에게 주셨던 질문 솔로몬에게 주셨던 질문 이사야에게 주셨던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초청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섯 가지 물음 오늘도 이 물음은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